선호송 예술촌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또 인식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집니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는 전주시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19일 성평등전주 개관 2주년 기년 연속기획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젠더 이슈를 진단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19일과 다음 달 3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